자 우리 제우 동문장 입니다. 시작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이 부분을 만든거죠. 그렇죠? 누가다인데 그냥 묻는 말이니까 누가니 됐어요. 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새로운 장난감 사고 싶니?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To buy new toys? To buy new toys. 오케이. 훌륭합니다. 뭐라고요? Do you want to buy new toys? Do you want to buy new toys?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2 그렇죠. 여기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야. 하다시 2죠. 계속해서 이 글에서는 전부 다 하다시네. 가만 보니까. 예. 갔다 오셔도 돼요. 다음 문장. 너는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니? Do you want to eat a yummy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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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중요해요. eat은 먹다죠. 네. 근데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먹는 것도? 먹기 위하여? 오!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함. 워우! 먹기... 먹기... 먹기해서.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너는 친구들 초대하고 싶니? Do you want... 선생님 좀 기다려줘.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To invite your... 아이고야. Your friends. 하고 묻는 말이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그렇죠.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야구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그렇죠.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야구 부르면 되겠죠. 뭐라고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오케이. 혜원이... 스케이트 스마일 스마일... 퍼펙트. 다 맞았네요 오늘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놀이공원 가고 싶니? Do you want... Do you want to go to the... 어무스먼트파크? 오오. 어무스먼트파크. 이제 정복했어? 아니 조금 어려워. 아니 조금 어려워. 여기 이렇게 봐봐. 이거 어. 어. 뮤. 뮤. 새. 어무세. 어무세멘트. 어무세멘트. 어무세멘트파크. 어무스먼트파크. 어무스먼트파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야 난 그런 것들 원하지 않아. 아무우트파크.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와우. anything like that.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이 좀 어려운데 한번 더 해볼까?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여자친구를 원해. I want a girl frie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자친구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죠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이런 걸 꼭 밝힌 데 몇 명이나 몇 개인지를 하나니까 어 를 붙였네요 말하기 퍼펙트 훌륭합니다 쓰기 쉬원도 잘 부탁드려요